디바 개피 망령 없는 리퍼 메리시 데리고 가는 중 화물의 윈스턴 화물의 윈스턴이때 화물의 윈스턴 추가 시간이야 나 가고 있어 제발 비비는 중 비비는 중 할수 초월 썼어 초월 썼어 나이스 할만해 할만해 집중해봐 집중해봐 상대 노초월 모이라 모이라 꿀렁꿀렁 빠졌고 메리시 모이라 필 모이라 필 위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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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이라 필 모이라 필 모이라 필 나이스 모이라 컷 할만해 집중해봐 다행이다 오케 우리 중피능쿵고 차고 나이스 포커싱이기 하면서 리퍼 리퍼 방영업소 리퍼 방영업소 리퍼 방영업소 리퍼 방영업소 리퍼 방영업소 화물의 윈업이래요 힐필필필필할분들 화물 놓으세요 우리 곧 비트차 비트차 비트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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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올깔 내가 비빗게 나이스 메카 탔어 메카탔어 리퍼피 리퍼만피 디바 어 아잠깐만 오케 화물 내가 비빗게 우리 빛이 있어 우리 빛이 있어 빛이 좋을 때까지만 비벼 으아아아 나이스 나이스 위선이 나이스 위선이 나 힐핏좀 먹고 올게 조금만 버텨줘 으아아아아아아아 와 님들 진짜 많이 밀었어요 파이팅 팀원 한 분이 얘기하신 거잖아요 묵비권을 행사했던 세 분의 의견도 항상 중요한 거예요 음음 묵비권이 기권표라 치면은 찬성 두 명이에요 기권표 세 명인데 그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치만 중요한 것도 있죠 소수의 의견을 존중해준다 때로는 소수의 의견을 들어줄 필요도 있는 거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전파는 깔끔히 있고 이제는 지금에 집중하도록 할게요 신이 주신 최고의 프레젠트 선물은 뭐죠? 바로 현대입니다 팀보 갈게요 오케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왜 던지는 픽이 무이라 좋았나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영웅들을 다 좋아해요 오케이 가봅시다 화이팅 알겠습니다 화이팅 자 겐지를 하면 조금 더 좋을까요 트레이서를 하면 조금 더 좋을까요 파라를 하면 조금 더 좋을까요 딜러를 내리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딜러를 믿습니다 오케이 트레이서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 정치하는 분들은 보통 차단하면 될 것 같아요 이래서 우리나라 정치판이 음 죄송합니다 조용히 할게요 여러 가지 인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럴 수 있죠 음음 그럼요 잘해봐요 듀오가 정치를 하는구만 4 4 3 맛있죠? 이번판 동물이 세 마리입니다 질 수 없어요 레츠고 오케이 레츠고 상대 윈디구요 확인 윈디래요 상대 야타있구요 겐지 있습니다 야타 컷이구요 나이스 파라님 겐지 질풍찬빠진상황 윈스턴 피일이구요 윈스턴 피일 에어샷 맞출뻔했습니다 네 그만가요 지금 화물 왜 화물이 왜 화물이 오케이 리퍼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겐지 질풍찬빠졌습니다 겐지 튕겨내기 빠졌어요 힐이 어디있어요 제가 윈스턴 호빵 빠졌구요 저희 루슈 안녕히 계세요 네 윈스턴 반피 아니요 저 루슈하고 있어요 네 이거 루슈 문제가 아니라 한조님이 잘리고 시작한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겐지 튕겨내기 빠짐 자 한조님이 빨리 확인 알갈 메르시 반피 메르시 피일 메르시 피일이요 야타 피일 야타 피일 힐 감사합니다 메르시님 메르시 발킬 있었어요 겐지 궁 썼고 저 썰렸습니다 확인 네 저는 화물을 낼게요 확인 네 저는 화물을 낼게요 루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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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에 메르시 혼자있다 메르시 혼자있다 저거 루칸 겐지 피 루칸 겐지 피 2층에 겐지 있어요 확인 네 저는 화물을 낼게요 리퍼 반피 확인 네 정면에 뒤에 디바 뒤에 파라 케어해주시면 땡큐 리퍼 정면에 한조님 여기 누구 있어요 위에서 점퍼 활 올라 루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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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송 하나만 잡았어 아 이거 힐러 다 잡을 수 있는 각이었는데 루슈 루슈 근데 이거 파라 날뛸 수 있는 조합인데 잠깐 아까운데 이제 시작입니다 루슈 오케이 우리 비트있어요 상대 겐지 궁 돌거거든요 발키리랑 오케이 그거 비트로 카운터치면서 루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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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긴 겐지 궁 쓰면 둠피님이 잘라줄거에요 왼쪽에 디바 겐지 반피 지금 진입하시면 바로 뒤 하긴 오른쪽에 제냐타 오른쪽 기계실에 제냐타 있어요 리퍼 2층에있고 리퍼 반피 뒤에 윈턴 온대 으어 막혀라 아 P2 못 받았다 까비 뒤에 제냐타 메시님 저한테 우스어어 상대 초월도 써줬다 초월도 써줬다 이거 메시 반피 도망가세요 도망가세요 오케이 다시 한번 리그룹 상대 겐지 궁 빠졌고 초월 빠졌어요 그러면 누구 턴이다 이번엔 진짜 우리 턴 오케이 메카 채워서 6명 리스폰 맞춰서 갈게요 나이스 부활센스 좋아요 확인 디바 반피 디바 피 1이에요 디바 힐 받는 중 정면 2층에 겐지 있고 화물 밀린거에요 다시 디바 보는 중 디바 반피 메르시 피 화물 좀 밀어 달래요 겐지 후방에 반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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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악 본인이 대머리신데 오케이 나이스 부활 땡큐입니다 저 파라궁 온 잠깐만 이번에 제가 파라궁으로 변수 한번만 메르시 컷 나이스 나이스 겐지 따아아아아악 오케이 제가 어그로 끌었어 어그로 끌었어 메르시 잡고 나이스 겐지 컷 할만해요 할만해 나 트레이서로 바꿔갈게요 리퍼 망령 없대 망령 없는 리퍼래 디바 개피 망령 없는 리퍼 메르시 데리고 가는 중 화물에 윈스턴 화물에 윈스턴이대 화물에 인서윤 추가 시간이야 나 가고 있어 제발 비비는 중 비비는 중 할만해 초월 썼어 초월 썼어 나이스 할만해 할만해 집중해봐 집중해봐 상대 노초월 모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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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쿨럭쿨럭 빠졌고 메르시 모이라 필 힐 힐 모이라필 모이라필 나이스 모이라 컷 할만해 집중해봐 이웃 오케이 우리 둥핀 임쿠가 고 나이스 포커싱 게임하면서 리퍼 리퍼 망령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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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에 힐업이래요 힐 필요한분들 화물로 오세요 우리 곧피트차 피트차 피트 있어 피트있어 피트있어 피트 올 때까이 내가 피 밉게 나이스 메카 탔어 리퍼 피 피 리퍼만 피 디바 와아 잠깐만 와! 오케이 화면 내가 비빌게! 우리 피 티 있어! 우리 피 티 있어! 피 좋을 때까지만 비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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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팩 좀 먹고 올게요! 조금만 버텨줘! 와 님들 진짜 많이 밀었어요 파이팅 이거 맞아요? 진짜 많이 밀었어요 근데 막으면 돼요 혹시 마니의 기준이 어느 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별쿵님 반갑습니다 언급을 넘겼으면 많이 뭐가 파 신방하네 그게 잠깐만 다시 한번 저희의 숙이는 결론을 해드리라 딴 거 해야 되나? 아 나 근데 잘 아쉽네 좀 뭔가 실수했나? 그러면은 요즘 좋은 루슈 해야겠다 흐흐하하 흐이하하 네? 네? 왜요? 우수 가 요즘 좋은 거야? 제가 요새 좋은 호그 조금 도전해봐도 될까요? 호전은 나중에 하시면abel 오케이 무한 만토전 근데 우리 어차피 완막하려고 시간 지질 끌지 않기 위해서 그냥 적당히 밀어놓은 거잖아요 오케이 완막하러 갑시다 일부러 근데 너무 많이 밀어놓으면 좀 상대가 너무 집중해요 상대의 방심을 이용해야지 오케이 방심을 이용해서 낭심을 공격하는 작전으로 갑니다 오버워치 리그에서만이 아니에요 지금 경쟁전도 슬슬 루슈가 활발해질 기미가 보일 수도 있어요 그 기미가 혹시 PV는 기미 아니죠? 조용히 하세요 오케이 갑시다 오케이 이거 솔직히 루슈 3일로 써도 되거든요 완전 하이브리드한 그런 느낌이에요 네 여러분들 죄송한데 둠피스트 1딜로 괜찮으셨어요? 아 루슈가 제가 부계정 이름이 배틀루슈거든요 2딜이에요 그러면 괜찮아 제가 라인 방패를 최대한 안 들고 망치 휘두를게요 딜러처럼 안돼요 제가 때릴 거예요 오케이 확인 같이 때리죠 3일이니까 유지력 좋을 거예요 그 유지력을 이용해봅시다 우리의 단점은 버리고 장점은 가감히 사귈게요 오케이 윈 떨고 윈턴 쪄고 잠깐만 잠깐만 힐 힐 힐 힐 힐 나이스 상대 리퍼 있어요 조심하세요 밑으로 두려워 Hit 뒤로 빠질께요 뒤로 빠질께요 자! 방도 뜨는 중 라인아트 좀 주세요 라인아트 오늘 레일 응급환자 119 진돗개 발령 진돗개 2호 방백 뜨는 중 따아! 리퍼 반필 리퍼 망용 없어 리퍼 망용 없어 리퍼 망용 없어 리퍼 망용 없어 나이스 윈스턴 납치 가자! 오케이 윈스턴 필 바람에 상처 위도우 조심해요 위도우 조심해 위도우 살아났어? 오케이 살아났어요 나이스 좋았다 우리 힐러 루시우 있어요 이 쪽으로 오세요 여러분들 2분 50초만 막으면 됩니다 오케이 노래 한 곡이에요 좋아하는 노래 한 곡 틀어놓고 끝나면 게임 이겨 있을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킹 나이스 자포 나 1층에 있어 나 1층에 있어 1층에 있는거 인지좀 윈스터 컷 자폭 막았어 메카 납치했어 메카 필 나 케어해주면 땡큐 나이스 초월 오케이 우리 초필싹이 썼어요 비트 초월 오케이 나이스 부활 나이스 여기 나이스 여기 좋은 소식 한가지 나쁜 소식 한가지 있는데 어떤것부터 듣고 싶으십니까 좋은것만 믿겠습니다 오케이 좋은것만 초월 비트를 썼음 같이 썼음에도 우리가 이겼어요 그렇다는거는 다음 초월 비트 분배했을때 무조건 이긴다는 소리입니다 오케이 확인 근데 방금 솔직히 초월이나 비트 중 하나만 썼음 뚫렸어요 모두의 힘이 뭉쳤기에 밀집도 맥 나왔어요 오케이 왈왈왈왈 오케이 상대 윈디 같이 뛰었어요 디바 부조화 정면에 맥크리 맥크리 반피 맥크리 반피 윈스턴 점프팩 빠졌고 윈스턴 궁썼고 화물 또 없나 우리? 다 눕혔어 다 눕혔어 보여 다 눕혔어 우리도 다 누웠네 화물 저희의 열정이 그래도 여기까지 막을 수 있게 했습니다 괜찮아요 모두가 승자죠 즐긴순간 그 마지막에 제냐타님과 루시우님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걸로 만족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여러분들 네 권생하시구요 권생하세요 안녕하세요 축백님 반갑습니다 초월 켰을 때 위로 나댄거는 우운 판단이었죠 근데 초월 비트를 본메에서 했으면 낫지 않았을까요? 어허 그 결과론적인 판단 우리 팀원들 훈훈하게 끝내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한다는거는 팀워크를 해치는 행동이죠 저런건 좋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이미 팀 터졌는데요 지금 아니에요 저희 지금 여기까지 4명 모두 있잖습니까 처음 만나면 우연이지만 두 번 만나면 2년입니다 곧 2년이 될 수도 있어요 오케이 다음에 만나면 사과하겠습니다 오케이 확인 빠빠 안녕히ej僕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